춘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7일 동안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, 이 학생의 가족 1명도 오늘 확진됐습니다. 또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1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, 이 공무원의 가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오늘 춘천 5명을 제외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